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의 기본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 문제는 고급필터 문제입니다. 현재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B3부터 시작해서 T31 영역에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 중간값, 메디아넘스를 통해서 중간값을 구하신 다음 그 값보다 작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6월 9일에 데이터가 빈셀인 데이터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건 아니고요. 문제 제시된 필드만 가져올 겁니다. 조건은요. V3과 V4 영역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을 입력할 건데요.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이 아니라 한가지만 만족해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OR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요. 출석수가 출석수 중간보다 작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수가 있는 첫번째 데이터 T4를 선택하시고 작다라고 먼저 입력하시고요. 중간값보다 메디아넘스를 통해서 중간값을 구할 건데 T4부터 시작해서 전체의 출석수를 선택합니다. 31까지. 단 모든 데이터의 중간값을 구한 값을 비교할 때 이 중간값에 참조하는 영역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모든 셀의 동일한 값이 비교가 되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습니다. T4가 출석수 중간값보다 작거나 심표 두번째 빈셋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isblank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isblank 비어 있습니까? 6월 9일에 데이터가 있는 S4를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isblank에 대한 가로 닫고요. OR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두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저희는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학년, 반, 이름, 6월 9일과 출석수 5개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요. X3 위치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컨트롤 V 합니다. 5개의 필드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밀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V3부터 T3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V3부터 V4에 입력된 데이터 조건에 만족한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5개의 필드에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비어있는 셀이거나 또는 출석수의 중간값 한번 중간값을 확인해 보세요. 메디안 함수 입력하셔서 M, E, D, I, A, N 그 다음에 출석수가 있는 데이터 선택하셔서 가로 닫고 엔터 14보다 작은 데이터인가 확인해 보세요. 비어있지 않다면 14보다 작은 데이터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값을 구해서 확인 작업하셨다면 꼭 지워주는 작업하셔야 돼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E3부터 S31 영역까지 현재 작업하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E3부터 S31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해당 열 번호가 홀수이면서 열의 번호가 홀수이면서 E3부터 S3 영역의 월이 홀수인 행 전체에 대하여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뭐 이면서니까 엔드 조건이에요. 열의 번호가 A, B, C, D, S 때 1, 2, 3, 4, 5, 6 이렇게 숫자로 카운트 할 수 있죠. 열의 번호가 홀수이면서 그 다음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3월 3일, 4월 7일, 5월 5일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에 월이 홀수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라고 엔드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is add 라고 입력하시고요. is, is, o, d, d 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E, 3을 클릭하되 그냥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됩니다. 저희는 E, F, G, H, I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달라는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홀수입니까? 라는 함수 가로 탔고요. 그 다음 심표 아, 근데 열의 번호를 가져오는 작업을 제가 생략을 했네요. 그냥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E, 3의 데이터가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E, 3의 열의 번호가 컬럼이라는 함수를 제가 순간 빠트렸네요. 컬럼, c, o, l, u, m, n 이라고 입력하시고 컬럼에 대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작업이 필요합니다. 열고 닫고 처리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월을 추출해서 먼스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요. 우리는 E, 3셀을 클릭하되 E열, F열, G열 바뀔 수 있도록 이 앞에만 달라를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요. 이 값도 홀수입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앞에다가 먼스함수 앞에다가 is, o, d, d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그 다음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함수식이요. 컬럼이라는 거는 열에 해당한 숫자를 구해 오는 거예요. 컬럼이라고 해서 이 열에 가서 열의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홀수입니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2, 3에 가서 월을 추출한 데이터가 홀수입니까? 두 번째 조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저희는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서식을 클릭하셔서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노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3, 5, 7에 해당한 월가 그 다음에 홀수, 홀수열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에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기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E4부터, E4부터 T31 영역을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2를 누르셔도 되고요. 보호 탭을 클릭하셔서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라고 되어 있으니까 숨김도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에 가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는데요.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겠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호용하고요. 시트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암호는 입력하지 않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B3부터 T31 영역만 한 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100% 클릭하신 다음에 구분선을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 하셔서 3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B열 부터 시작하면 1페이지, 2페이지로 나누어집니다. 1페이지로 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1페이지와 2페이지의 경계라인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셔서 1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3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 1의 코드와 표 2를 이용하여 표 2의 오른쪽을 참조하셔서 구분 성별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가지고 표 2에 가서 구분을 찾아오고 성별을 찾아와서 하이픈을 이용해서 연결해 가지고 표시할 겁니다.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VLOOKUP 첫 번째 열에 가서 코드를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구분을 가져올 거고 세 번째 열에서 성별을 가져올 겁니다. 먼저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VLOOKUP이라고 입력합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신표 오른쪽 표 2에 가서 표 2는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참조하는 표의 첫 번째 열에 가서 코드를 찾아요. 우리는 구분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정확하게 BM, SM, BW 해당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false 또는 숫자 0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그러면 구분을 값을 찾아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성별도 찾아올 건데 구분과 성별 사이에는 하이픈을 연결할 건데요. M% 연산자가 아니라 CONCAT라는 함수 CONCA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겁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CONCAT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는 VLOOKUP을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신표 그 다음 두 번째 연결하실 거는 큰 따옴표 문 꺼서 하이픈을 연결하겠습니다. 신표 세 번째는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E 대신에 3으로만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연결하는 CONCAD 함수를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구분해서 찾아온 값 뒤에다가 하이픈 그 다음에 성별해서 찾아온 값 붙여서 표시됩니다. VLOOKUP 한 번을 구하셨다면 같은 형식이라서 E 대신에 3으로 수정해서 값을 구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입 금액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입 나이, 코드 그 다음에 표 3을 이용해서 코드별 가입 나이별 가입 금액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표 3에 가서 코드와 그 다음에 가입 나이별 가입 금액, 실제 금액을 찾아다가 표시할 겁니다.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는 실제 가져올 영역을 범위 정하실 거고요. 행은요, 코드가 몇 번째 위치한다. 열은요, 나이가 몇 번째 위치한다. 라고 행과 열의 교체하는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 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표 3에 가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표 3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행의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매치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를 구해 올 건데요. 코드를 가지고 신표, 오른쪽에 코드 표에 가서 표 3의 코드 영역을 선택하는데 이 영역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텍스트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니까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영역에 가서 행의 위치는 조금 전에 매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신표, 열의 위치를 구할 건데요. 동일하게 매치함수를 사용하는데 가입 나이가 24라는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B4를 선택하고요. 신표, 오른쪽에 표 3에 가서 데이터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표 3을 선택하되 표 3의 첫 번째 열을, 행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신표, 24를 찾을 건데요. 참조하는 데이터가 오름차순 되어 있기 때문에 24는 34보다 작은, 보다 작음을 참조할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30세 미만에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30보다 작은, 20세를 참조할 수 있도록 보다 작음 2를 선택하시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가입 금액을 행과 열에 교체하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소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표 1의 가입 나이와 그 다음 표 4의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이용해서 표 4, M21부터 M27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컨시 함수를 이용해서 분포 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 계산된 값을 두 자리 숫자로 표시할 거고요. 그 외에는 미가입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컨시 함수를 통해서 우선 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fr 프리컨시 함수는 배열 함수예요. 배열 함수는요.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먼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면 되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가 어딨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가입 나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범위를 지정해서 작성하셨기 때문에 절대 참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옆으로 복사하시거나 하신다면 절대 참조가 필요하겠지만 현재에선 절대 참조가 필요하지 않고요. 두 번째 구간인데요. 구간은 최대값 영역을 이용해서 선택합니다. 앞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오른쪽 10, 20, 30 해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드래그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요. 배열 함수로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3, 6, 12, 0, 7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 구간 값이 0보다 큰 경우 0 하나 빼놓고 다 크죠. 큰 경우는 숫자를 두 자리 숫자로 표시하고 명자를 붙일 거예요. 03명, 06명에서 앞에 0을 붙이고 명자를 붙이실 거고요. 0일 경우에는 미가입으로 0보다 클 경우에는 두 자리를 표시하고 명자를 붙이고 0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가 있거나 나오진 않겠지만 0인 경우에는 미가입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형식을 지정할 건데요. 범위를 지정하셨다면 등호담에 거서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 텍스트 함수 입력합니다. 텍스트, 값은 조금 전에 구해놨고요. 맨 마지막에 가서 심표를 입력하신 다음에 저희는 형식을 지정할 건데요. 조건을 씁니다. 조건은 사용자 지정 서식에 쓰는 대가로 이용하시면 되고 0보다 크다면 숫자를 두 자리로 표시하고요. 명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요. 세미콜론, 그렇지 않다면 미가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미가입 0보다 클 경우는 숫자 두 자리에 명자를 붙일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세미콜론, 미가입이라고 입력하시고 형식 앞에서 큰 따옴표 여셨던 거를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배열 수식을 다시 완성하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숫자는 두 자리에 명자 아까 0이었던 데이터에는 미가입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볼까요? 네 번째 문제는 표 1의 가입 나이, 코드, 가입 기간을 이용해서 코드별, 나이별, 가입 기간의 평균을 구해서 표 5에다가 P2부터 T25 영역에다가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오류가 발생 시에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공백 처리하실 거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완성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셔서 if error라는 함수 먼저 입력해 볼까요? if error는 값을 구하실 거고요. 제가 방향키를 움직여서 이렇게 쟀는데 그냥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게요. 심표, 만약에 조금 앞에서 구한 값의 오류가 있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공백 처리가 될 거고요. 앞에다가 값을 구할 겁니다.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afferage 함수를 입력해서 평균을 작성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이별, 코드별 조건을 주실 건데 문제에서 if 함수가 없으시면 그냥 조건을 나열하시면 되는데 if 함수가 있어요. if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작성하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작성하시고 가로 닫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세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데이터가 잠깐만요. 나이가 10세 이상, 0세 이상 그 다음에 19세 이하라는 조건을 주셔야 되니까 위쪽의 조건과 아래쪽의 조건 미만이란 조건에 만족해야 되니까 조건이 3개가 되겠네요. 나이에 대해서 조건이 2개가 되는 겁니다. 코드에 대해서 조건 하나 코드에 대한 조건 1번 코드에 대해서 조건 첫 번째 나이에 대한 조건 두 번째 이라고 해서 두 개를 작성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심표, if에 대해서 3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저희는 실제 가입 기간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가입 기간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가입 기간의 데이터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되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됩니다. 이제 조건을 작성할까요? 첫 번째 조건은 코드에 가셔서 코드에 가셔서 C4부터 C39까지 선택 소식을 복사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BM과 같습니까? O22, O23, O24 그래서 O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F4, F4 눌러서 O를 고정시켜 주시고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나이입니다. 가입 나이를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신 다음 그 값이 그거나 같습니까? 0이라고 입력된 P20과 그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다음 P20, Q20, R20 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20행에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행을 고정시켜 주는 작업을 합니다. 10세 이상 아니 0세 이상 다시 20세 미만이란 조건을 주기 위해서 또 한 번 가입 나이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가입 나이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미만입니까? 라고 하니까 작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P21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P20을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P21로 바꿀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P21도요. P21, Q21, R21 비교할 겁니다. F4, F4 눌러서 행을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If, Error 다 작성해 놨죠.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에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가시면 코드별, 라이별, 가입기간에 평균값을 구해서 표시하고 혹시나 오류가 있다면 이렇게 공백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의 4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가입 상태를 표시하는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시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 Fn 가입 상태라고 입력합니다. 입력받는 값은 가입기간, 심표, 미납기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n 가입 상태는 가입기간과 미납기간을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줌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만약에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가입기간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해지 예상이라고 씁니다. Fn 가입 상태는 해지 예상이라고 쓰시고 그렇지 않다면 SIF 쓰실 건데 미납기간이 가입기간 미만 중에서 미납기간이 0이면 미납기간이 0이면 미납기간이 0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Fn 가입 상태에 대해서 저희는 정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정상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미납기간이 2를 초과하면 이라고 else if와 그 다음에 Fn 복사해서요. 두 번째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도 만족하지 않다면 세 번째 와서 미납기간이 2를 초과하면 2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수정합니다. 2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휴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휴면 보험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외에 대해서는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Fn 가입 상태를 Fn 가입 상태를 미납기간에다가 미납기간에다가 입력받은 미납기간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엔퍼센트 연산자 입력하셔서 개월 미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h4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에 Fn 가입 상태를 선택하고 가입기간 클릭 미납기간 G4 F4, G4를 각각 클릭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여러분이 작성한 조건에 따라서 가입 상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2번에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에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A3부터 시작해서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CSV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클릭하는데요. 버전에 따라서 지금 버전에 따라서 그냥 피버 테이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전 차이입니다. 저희는 이제 피버 테이블 클릭하고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실 거고요. 또 하나 문제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연결 선택을 클릭합니다. 더 찾아보기 클릭하셔서요. 가져오실 데이터 여러분의 C드라이브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 받아 놓으셨다면 위치 선택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출석부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부 관리 선택하고 내 데이터에 머리끌을 표시하겠다라는 옵션 확인해 주시고 구분기호는 심표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됨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누릅니다. 심표를 선택하고 탭은 체크를 해제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학년 반 가져옵니다. 앞에 있는 번호는 가져오지 않음 학년 반 이름 가져올 거고요. 성별 가져올 거고요. 3월 가져오지 않음 4월 가져오지 않음 5월 가져오지 않음 6월도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고요. 출석수는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다음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르신 다음 저희는 현재 작업하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선택을 하셨으니까 표시가 되고 만약에 안됐다면 기존 워크시트에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학년을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성별을 선택하셔서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반을 선택하셔서 학년 옆에 있네요. 그 다음 출석수를 선택하셔서 갑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학생수가 있는데 학생수는 이름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필드 드래그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출석수 필드에 대해서는 숫자로 평균 값을 구할 거고요. 소수 자리수를 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클릭 C 오셀에서 더블클릭하셔서 평균을 선택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선택하고 소수 자리수는 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이름필드에 있는 개수 이름을 더블클릭하셔서 학생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이름을 학생수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빈 셀에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빈 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작성하신 피버 테이블과 제시된 피버 테이블의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 중복된 값 제거하는 거랑 부분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모든 선택을 취소하신 다음 성명과 성별과 생년월일 3개만 선택하시고요. 3개여를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삭제하겠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한계행이 중복된 값이 있었고 제거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이제 부분합을 작성하기 위해서 문제 반을 기준으로 정렬한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기준이 있네요. 그럼 정렬을 클릭하셔서 첫 번째는 반을 선택하시고요. 오름차순 기준을 추가하시고 반이 동일할 경우는 성별을 기준으로 그 다음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부분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신 다음 단별 출석일수의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평균 출석일수를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셔서 성별 성별별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별을 선택하시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명을 선택하시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셔야만 평균도 표시하고 개수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평균과 개수를 구한 부분합을 실행한 문제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의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살짝 축소해서 C17 부터 C21 영역을 중국계열로 추가한 후에 보조추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계열 이름에다가 중국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열고 CNY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영역 계열 값은 C17 부터 C21 영역을 드래그합니다. C17 부터 C21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가 남아있어서 오류가 표시가 되고요. 계열 값을 깨끗하게 지우신 다음에 다시 C17 부터 C21 드래그하시면 이제 중국 데이터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는데 단 계열 추가 시 가로 항목 축에 대해서 편집을 누르셔서요. B27 부터 B21 영역으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27 부터 B21 영역으로 수정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중국 계열 지금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소른 쭉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보조축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새로 갑축의 제목을 옆에 환율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환율 미국 USD 라고 표시할 부분을 차트 우수에 가셔서 축 제목 에 가셔서 기본 세로를 체크하시고요. B2셀과 연동하겠다 등호 입력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B2셀을 선택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글자가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세로로 표시가 되어 있죠. 축제목 서식의 텍스 방향을 세로로 선택합니다. 세로 갑축의 채소 값 과 최대 값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채소 값 최대 값 축 옵션 에 가셔서 최소 값을 1150 이라고 입력하시고 최대 값을 1250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기본 단위를 10으로 수령합니다. 세로 갑축의 최소 값 최대 값 주 단위를 그림을 참조하셔서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범례를 현재 위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를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미국 계열에 대해서 미국 계열은 푸른색 계열입니다. 파란색 계열을 선택하고요. 표시 종류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데이터 계열 서식의 첫 번째 채우기미 선의 표식을 선택하시고 옵션에 가셔서 모양을 세모 모양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아래쪽의 테두리에 오셔서 완만한 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완만한 선 그 다음 미국 계열의 3월 16일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시면 하나를 다시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다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아래쪽에 표시하겠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요소의 데이터 레이블의 아래쪽을 선택합니다. 차트의 다섯 문항에 대한 서식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단추에 작성하는 거네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B2부터 C3 영역에 다가 R2키 누른 상태에서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하시고 텍스트를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을 누르시고요.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을 누릅니다. E6부터 E6부터 L33 영역까지 드래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셀값이 1과 같은 경우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영어 대문자로 5를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세미콜론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다시 0과 같다면 영문 대문자 X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매크로에 대한 작업이 다 되셨다면 개발 도구의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텍스트를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매크로 작성하셨고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클릭합니다. 위치는 E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매크로의 이름을 데이터 막대 라고 입력합니다. 데이터 막대 아니네요. 그래프 보기네요. 그래프 보기 매크로 이름은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그래프 보기라고 표시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M6부터 M33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지죠. 아래쪽에 오셔서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채소값을 100분위수로 선택하시고 100분위수 선택하시고 값을 2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최대값을 100분위수로 선택하시고 값을 8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막대 채우기 색깔을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하시고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셨고요. 현재 작업한 매크로를 종료하겠습니다. 개발도구의 기록중지 단추 2를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그래프 보기 라고 텍스트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두번째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세번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팡팡 요금관리라는 단추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단추를 클릭하면 팡팡 요금관리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왼쪽 개체에 폼을 더블클릭하시고 팡팡 요금관리를 선택한 다음에 코드 보기를 눌러요. 그러면 개체에 오셔서 우리는 유저폼 폼 자체를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CMB 구분에다가 CMB 소문자로 CMB 구분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는데 연결할 데이터는 M6부터 M6부터 N8까지 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현재 개체의 팡팡 요금관리에 CMB 구분에 콤보 상자를 선택하면요. 컬럼 카운트가 2 라고 되어 있어요. 연결된 열의 개수를 두 개까지 설정할 수 있게끔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M과 N 두 개 열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컬럼 카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CMB 구분점 컬럼 카운트 2 라고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넣으신다고 해서 감점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 OPT U를 선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True로 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PT U.Value 라고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 두 번째 내용이 항상 좀 길죠. 세 번째 먼저 할게요. 개체에서 종료를 선택하고 종료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다. 나오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OK ONLY 생략하셔도 되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OK ONLY 그 다음에 심표 대화 상자에 메시지 박스의 위쪽에 타이틀이 등록하면 종료를 종료합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언로드 미로 폼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료 작업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CMD 등록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를 등록하시려면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가 좀 필요합니다. 기준을 잡으실 건데요. 행의 위치는 B5셀로 한번 잡아볼까요?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 라고 입력하고요. I는 range 기준을 B5셀로부터 시작해서 current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현재 B5셀을 기준 연결된 행의 개수를 세어보시면 표 1 구분 유치 초등 4개의 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되지 않는 1행 2행 3행 새롭게 입력할 데이터를 포함하면 8번째가 되기 위해서 더하기 4를 해주면 8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요. 엑셀의 셀 주소를 셀즈라고 하고요. I, 2라고 하면 비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비열이 되는 거고요. 구분에다가는 CMB 구분 콤보 소상자에서 선택한 컬럼 카운트 컬럼 이라고 하시면 열이에요. 첫 번째 열의 값을 넣겠습니다. 첫 번째 열을 0이라고 넣습니다. 컬럼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셀즈 I,3 C열에다가는요. 아동명을 입력할 건데 아동명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봐볼게요. 아동명은 txt 아동명에서 입력받은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txt 아동명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에 3이라고 입력한 게 지워졌나 봐요. 그 다음 네 번째 화면에서 보시면 보호자 동반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호자 동반 우리 폼에서 팡팡 요금 관리에 가시면 아 보호자 동반 에서 U를 선택하면 U라고 입력할 거고 물을 선택하면 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if 구문을 이용해서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여기다가 if 만약에 OPT U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추르라면 된 저희는 네 번째 D열에다가는요. D열에다가는 U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우리는 무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U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뭐 또 else if 라고 작성하지 않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else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D열에 대한 데이터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E열에 대해서는 저희는 콤보 상자에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기본 요금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본 요금 아까 콤보 상자 연결한 구분과 기본 요금 두 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라고 수정을 안 했네요. 5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입장 시간입니다. 입장 시간은 TXT 입장 시간 퇴장 시간은 TXT 퇴장 시간에서 입력 받은 값을 넣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 TXT 입장 시간에서 입력 받은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하실 건데요. 문제에서 입장 시간에 대해서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시간과 분을 입력하는 형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이라고 입력하시고 FORMAT TXT 입장 시간의 값을 시간은 두 자릿수로 MM 분도 두 자릿수로 표시하겠습니다. 형식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도 컨트롤 C 컨트롤 V 일곱 번째 열로 바꾸시고 퇴장 시간 이라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 요금에 대한 계산 작업이 필요한데요. 요금은 퇴장 시간에서 마이너스 입장 시간을 빼고 기본 요금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V 하고 여덟 번째 대선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작성하는데 시간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아워 함수가 필요하고요. 아워 우리 퇴장 시간에서 세일즈 I,7에 입력된 퇴장 시간에서 입장 시간에 시간을 빼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I,6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퇴장 시간에서 입장 시간을 뺀 데이터의 시간 부분을 주출했어요. 곱하기 시간 기본 요금을 곱하겠습니다. 기본 요금은 세일즈 아이컨마 다섯 번째 열에다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문제에 나와 있는 유무 포맷함수 계산식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디자인 모드 클릭하신 다음 팡팡 요금 관리 하면 폼이 나오는가 콤보 상자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가 초등학생 초등이라고 선택하고요. 홍길동이라고 입력하고요. 보호자가 동반되었습니다. 시간은 13시에 입장을 해서요. 15시에 나갔습니다. 퇴장시간 등록을 클릭하면 현재 초등의 홍길동 보호자 동반 유무 기본 요금은 4천원이었는데 1시 입장에서 3시에 나갔으니까 8천원입니다.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